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진짜 진짜 마지막 곡 한 곡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반응이 너무 좋네요 그래도 아쉽지만 마지막 곡입니다 혹시 보고 싶은 곡 있나요 진짜 마지막 곡 하나 피버 일단 피버 있구요 저희 둘이서 할 수 있는 곡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중에서 보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까 나왔던 피버 재활필 피버 니가 날 바라볼 때 피버 그 노래가 있구요 두번째 아 나는 내일 월요일이라서 화이팅 해야겠다 부속선엔 화이팅해야지 가 있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 아 힘들어 현아 던의 핑포 그 다음에 네번째 아까 신청곡으로 나왔던 가수 스트레이 키즈의 특 이렇게 아 마지막 파이브 세븐틴 선호공까지 하하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나는 재활필 피버가 보고 싶다 니가 날 바라 세번 좋습니다 두번째 나는 나는 뭐였지 나는 스트레이 키즈의 특이 좋다 쓰리키즈 원 투스 리 포 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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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 사이스 세븐 에damn 에잇 엉케이 나잉 경매 시작하겠습니다總 다음, 나는 세븐틴의 선호공이 좋다 I like the 세븐틴 song 좋습니다 그 다음, 나는 현아 던의 핑퐁이 좋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, 아! 부석순의 화이팅해야지가 보고 싶다 화이팅해야지 그러면 제일 많았던 게 세븐틴의 선호공 선호공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븐틴이 선호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마지막 곡으로 세븐틴 선호공 가볼까요? 좋습니다 저희가 이 곡 끝나고 나서 다시 2차 공연도 10분 후에 하니까 혹시나 또 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 1차 공연도 안 한 것도 하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은 세븐틴의 선호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혹시나 공연이 끝난 후에 너무 재밌었다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끝나고 여기 티박스를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 바퀴 돌아다닐 거예요 혹시나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은 천원, 오천원, 만원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오늘 저희 둘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요 혹시나 나 돈이 안 갖고 왔다 나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저희 한 번씩이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검색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공연 끝까지 보고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? 네 좋습니다 현금이 없으신 분들 계좌이체, 애플페이, 카카오페이 다 가능 아 장난이에요 아 장난이에요 좋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곡 세븐틴의 선호공으로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된 거 같아 선호공 어 여기 앞에 분들은 왜 여기 지금 사이드로만 서라운드를 이렇게 들리는데 앞에 분들도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된 거 같아 선호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곡 세븐틴 선호공 가면서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추운 날씨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마지막까지 세 손을 다해서 공연 보여드릴테니까 재밌게 보고 돌아가신 분의행 감사하겠습니다 까볼게요